자, 잠시만. 잔홍 갱 양피곤 빨리 준비해. 이 천숭이를 깨워야 된다고. 사랑, 행복, 천숭이차자. 매. 매. 이 매 카드를 여기에 넣으면 정말 이 천숭이가 깨어난다고? 야, 왜가래. 여긴 그냥 빵가게가 아냐 요괴를 만드는 요괴빵 아카데미지 요괴 소환 요괴빵 아카데미라고? 요괴빵 아카데미 난 미스터문 요괴냄새가 나는군 사랑 찾아 행복 찾아 이젠 요괴 찾아? 저긴 그냥 빵가게 같은데? 아니 저긴 요괴빵 아카데미 진짜 빵가게가 아니야 여기서 조금만 기다리자고 브라브라 어서오세요 브라키오의 빵가게 빵 진짜 많다 여기 있는 거 다 먹고 싶다 브라브라 안 됨 여기 빵가게는 내가 먹으려고 만든 건데 저리 가세요 오이구이 쥐야 쥐야 오 식빵 냄새 좋다 이거 하나만 하나만 호이 호이 쥐야 쥐야 얘 풀 가져서 풀 풀 줄게 그래도 안 돼 빵을 안 파는 빵가게라니 역시 수상하군 시간이 이렇게 늦었네 나 미스터 문 이제 시간이 됐군 요괴빵 아카데미 양삐고 진짜로 될까 그럼 저 안에 요괴 맥카드를 넣으면 진짜로 요괴가 소원 된다고 음 이천승이부터 넣어봐야겠군 이천승이부터 넣어봐야겠군 이천승이부터 넣어봐야겠군 이천년을 기다렸다 나 이천승이 이천년을 기다렸더니 얼굴이 많이 늙었군 그래도 나보단 낫다 봉인도 풀렸겠다 도망가야지 이번엔 써니꼬꼬 불러보자 이번엔 잘 나와야 될텐데 내 얼굴 왜 이래 이게 뭐야 써니꼬꼬 얼굴이 왜 이러지 이거 고장난 거 아니야 뭔가 이상한데 믿을 수 없어 음 뭔가 이상하고 그래도 왔으니까 우신공까지 불러보자 메에 뭔가 불안한데 미안하다 우신공 다시 들어가라 왜 그래 나 방금 나왔는데 미안해 다시 들어가 헬프 안녕 친구들 히히튜브요 제가 고래킹 이천승이랑 우신공을 리뷰 안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카드가 들어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우신공은 참아 참아 미안하다 우신공 다시 만들어 줄게 일단 고래킹 이천승이 카드가 뭐가 나올지 한번 살펴볼게요 아 우신공 하나밖에 없는데 우신공 나왔으면 좋겠다 일단 고래킹 오 가장 궁금한 맥카드 3장 한번에 볼게요 슉 오 이천승이 미스터문 호랑나비 다 있는 거다 이건 그렇고 우신공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던데 이름 까먹었다 누구였더라 나와라 우신공 오 용의 모습을 하고 있어서 멋있네요 제발 제발 좋은 거 없는 거 나와라 제발 뭐가 나올까요 슉 오 오 오 우신공의 드래곤 브레스트 좋았어 슉 노을지의 점핑 마우스 달리마의 유니콘 대시 음 이렇게 낫네요 괜찮다 그럼 히히튜브 친구들 안녕 다음에 잘 만들게요 친구들도 한번 만들어봐요 재밌어 재밌어 공룡 장난감 좋아하는 친구들은 구독 꾹꾹 다른 영상도 많이 많이 봐주세요 히히튜브 친구들 안녕 안녕